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석어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1심의 핵심 증인이었던 이규재 교수가 위증을 자백하고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인데요.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이 교수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다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어석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동료 교수를 폭행했는지, 폭행을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입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됐던 이규재 전북대 교수가 폭행은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석유육감. 이 교수가 뒤늦게 거짓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구속 기소되면서 선고만 앞뒀던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석유육감 측은 검찰이 증거를 제출한 위증 사건의 참고인 진술 조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심 증인이었던 이들을 다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던 이들이 이 교수가 기소된 이유엔 다른 진술을 했다며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석유육감 변호인과 이 교수 법률 대리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재판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석유육감 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석유육감 측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석유육감의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열립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김다라입니다.